또 따뜻한 시간을 방문할 시간 뭔가 이건 약간 킨드레드 같다 핑크색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안녕하세요 이번 판은 리신 상대로 갈게요 하자 야 뭐야 이게 우와 개 깜짝 놀랬네 별로 좋지만은 않은데 교환이 쓰레쉬를 못 잡았네 또 잡으면 좋다 에헤이 정글 짬밥이 있는데 저기서 죽겠냐고 내가 나 이거 쿨이라서 안돼 그나마 요거는 초반에 엄청 망할 뻔한 거 좀 풀렸다 와 씨앗 없는 거 나이스 아허허 오우 좋아 좋아 나이스 이러면 일단 궁사 리신 빼고 다 싸웠으니까 이제 궁쿨 빨리 돌리면서 게임 굴리자 아 이게 내가 노궁이라서 이거 싸움하는 거 맞나? 바루스가 세긴 센데 이득 아유 로밍 진짜 좋았다 와 씨 야 이거 안쪽에서 안 먹고 바깥쪽에서 먹었으면은 드래곤 못 먹었네? 조질 뻔 하이 아 이거 수영 하이 아 이거 그냥 집가서 초시계를 사왔어야 됐다 크웨이가 좀 많이 먹었네 어림없지 아 이거 못하겠습니까 아 이거 못하겠습니까 아 이거 못하겠습니까 정신없이 제약도 했습니다 야 이거 너무 아 너무 많이 던진다 아 이렇게 너덜너덜질 뿌려 아이고 나 정말 미쳐버리겄다 미쳐버리겄어 게임이 왜이래 오케이 이게 우리가 딜러가 요네랑 어우 이거 번개 떨어지거든요 번개 떨어지는 거 조심하고 어휴 야 근데 후웨이 노프슐 후웨이만 잡으면 저기도 노 딜 같긴 한데 와 잠깐만 아우 씨 일단 치감 다 묻혀놓긴 했고 어? 이거 자크랑 나랑 징크스 진짜 잘 모른다 야 근데 인간적으로 쓰레쉬가 징크스 안 지켜주는 건 너무하지 않냐? 쓰레쉬가 그냥 징크스 죽든 말든 앞에서 깐죽거리다가 이 이니쉬를 열어버리네 신기하게 플레이를 하네 신기하게 플레이를 하네 뭐 쓸 때가 지평선 때문에 궁극을 못 잡는다 내가 어어어어 잠깐만 일단 이거 잡고 시야와드는 이제 다 떨어지긴 했는데 으으으으으으 야 장로 먹어서 진짜 다행이다 아 내가 조냐가 없다 진짜 진짜 딸피인데 나 조냐만 있었어도 이럴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던꽃이 아니라면 야이씨 어 고모의 지팡이였다면 잡았을까 아니야 근데 마저템이 있는게 아니라서 마저템이 있는게 아니라서 와우 나이스 제제 방금은 무덤꽃이라 살았다가 왔지 흥행히 잡고 피해보가 아니었으면 나 리신한테 죽었어 아휴 힘들다 아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